2023년 4월 28일입니다. 정말 한다고 하는데 날짜를 못 쫓아갑니다.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잎을 한번 봐봐요. 항상 제가 표현하는 건 잎이에요. 왜? 잎에서 강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잎이 정상이 아니면 결국 꽃과 열매가 안 좋아요. 왜? 강압성이 들다니까. 또한 잎 끝에 테두리. 잎 끝에 살짝 테두리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뿌리에 아마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세근의 문제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이제 이분은 누구? 딴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사진이 많아서. 이거는 이제 2차 비대입니다. 2차 비대.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고리가 간다. 달린 상태에서. 추엉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체내 물의 변화 이런 것도 다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양을 수확하기 때문에 일부는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항상 2, 3%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경영하기가 편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속 잎의 변화를 관찰해야 돼.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딱 틀리지 않아. 잎이. 딱 생기와 생기도 다르고 잎의 형태도 다르고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물이 안 맞나? 이걸 빨리빨리 유출해야 돼요. 물이 안 맞으면 결국은 열매 수량과 상품성에 문제가 온다. 이런 걸 빨리빨리 유출해야 돼요. 저는 사진을 다 찍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잔상이 많이 남는 것 같아. 그냥 보는 거랑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누가 봐도 수분이 안 맞구나. 잎이 생기가 하나도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 그런 게 항상 중요한 포인트다. 잎이 이상하면 결국은 꽃과 열매에 계속 문제가 옵니다. 꽃과 열매. 잎은 결국은 강압성도 되지만 뿌리에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든 건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결국은 잎줄꽃 열매 모든 걸 다 파생을 하기 때문에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세요. 열매의 품질의 문제는 결국은 원격색. 뿌리 세견의 문제다. 이 세견이 문제가 왔을 때 아... 아기사기한 양수분에 뭔가 문제가 오는 것 같다. 이런 걸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게 항상 중요하다. 이것도 지금 잎이 정상은 아니에요. 잎이. 왜? 고생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는 같은데 근데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 자, 아무쪼록 어... 잎이 정상인가? 잎이 강압성이 극대화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봐봐요. 잎은 곳 강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낫겠죠. 자, 그리고 계속 꽃과 열매. 꽃과 열매란 결과물이 나쁘다는 것은 결국은 양수분이 원활하게 이 체내에 순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이해가 되죠? 계속 세부적으로 나누세요. 그래야지 기준을 찾기가 쉬워요. 기준을. 그래야지 변화를 다시 해주기가 쉽다. 자, 이것도 지금 잎이 정상이 아니잖아. 저는 딴 거 안 봤어요. 그러니까 잎만 봤어요. 잎만. 잎만 봐도 꽃과 열매의 결과물이 유치가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여기도 지금 잎이 정상이 아니고. 자,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잎 색깔. 꽃도 봐야 되고. 꽃이 있냐 없냐. 꽃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꽃이 없으면. 그리고 5월은 5월부터는 햇빛이 증가하기 때문에 꽃이 뭐 굳이 활짝 안 펴도 수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이 극대화되고 회전이 중요한 겁니다. 회전이. 회전이 빨라지면 그만큼 수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빨빨빨리 수학이 꼴 젓값입니다. 수학이 꼴 젓값만 잘해주면 확실히 폭발적인 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5월에 150박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회전이 극대화되니까. 회전이. 자, 이미 이미 제 방식은 검증이 되지 않았나요? 저는 결과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미 4월 말까지의 결과물. 이미 듣고 있잖아요. 이미 보고 있잖아요. 제 방식은 4월 말까지 올해 같은 케이스는 150개에서 200개가 나왔어. 결국은. 그리고 이제 정품률이 높아졌고 이 정품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품률을 높일까? 소위 말해서 모양을 잡아낼까? 색깔 올릴까? 맛을 올릴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 이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제 방식에서는 정품률이 많이 나와요. 왜? 물을 가지고 노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결국 정품은 물입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잎. 이런 잎이 나타난다는 자체가 내가 습관적으로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것도 똑같아. 물기를 만들어야 돼. 물기를. 이게 이런 생각해야 돼요. 원, 겨세인데 이 뿌리의 깊이로 생각해야 돼. 뿌리의 깊이가 얼마나 더 들어. 이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흙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근데 이 밑에 공간도 있잖아. 이 밑에 공간도 있잖아. 뿌리를 이 밑에까지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량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찰떡에서 나오는 수량과 마산몰에서 나오는 수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뿌리가 더 밑에까지 들어가니까. 물이 끊긴다 안 끊긴다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 또한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여기는 어디야. 여기도 지금 물이 안 맞고. 그죠? 딱 봐도 물이 안 맞잖아. 이거를 느껴야 돼. 어? 물이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뿌리의 깊이가 적다는 겁니다. 깊이가. 그래. 겉과 속을 다 봐야 된다는 거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집들은 어... 다양한 조건에서 버틴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는 처음 갔는 것 같아요. 처음 가봤고. 자. 결국 흐름은 계속 같아요. 근데 이제 최종적인 건 우리 결과물 열맵니다. 열매. 이 열매가 어떻냐. 이거를 계속 체크해야 돼. 열매가 정상이냐. 어? 열매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자. 여기도 뭐 올해 처음 가봤고. 음... 자. 항상 같아요. 항상. 4월 말까지 결과물이 이미 아... 내 수량의 결과물이니까. 아이고 이건 그거다 그거. 온실가루이. 최종적으로 제가 온실가루이에 대한 견해는 음... 매일 쳐야 된다고 봐요. 매일. 자. 맘먹고 2, 3, 1, 3, 4, 1 확 쳐가지고 잡아내야 돼. 그래야지 이게 개투수를 잡아. 그래. 알다시피 농약이 아예 안 듣는 건 아니야. 근데 약해가 안 나는 범위에서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아유. 사진 너무 많네요. 자. 음... 끝까지 합시다. 자. 그런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분도 똑같아. 물이 안 맞는 거야. 물이. 물은 결국은 뿌리다. 이 생각을 정말 해내야 됩니다. 자. 물이 안 맞으면 결국은 끊깁니다. 결국.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자. 색깔 나는 거 봐봐. 색깔 나는 게 계속 있어. 뭐 더 말을 합니까? 색깔 나는 게 계속 있단 말은 뿌리가 다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이미 멈췄는데 이미 줄어드는데 어? 아무리 좋은 건 없나 봐요. 안 돼. 이걸 다시 빼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냐. 결국은 물입니다. 물로 뿌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 비료로 뿌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신초. 여기도 똑같고 물. 그리고 잎 색깔. 이런 걸 해야 돼요. 자. 탁한 색깔. 이 잎이 탁하단 말은 결국은 물이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생각해내야 돼. 물이 끊긴. 신초가 멈춘다. 어? 그리고 이제 잎 색이 탁해진다. 이런 건 다 이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길 바래요. 아이고 다리야. 제가 지금 제가 5시부터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 8시거든요. 3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제 마음이 이래요. 진짜 저랑 인연되는 우리 거래처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또 말이 나와요. 결국은 이제 농민들 입에서 말이 나오고 이제 우리 같은 노약방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고 계속 이제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저를 인정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그분들이 뭐 계시니까 뭐 그게 결과물이죠. 아 나쁘게 표현한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결과물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더 나아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린 선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야지 후배들이 더 나아집니다. 저도 20, 30대를 지나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어? 하 물찬참이 나온다고 하 욕먹고 하 우리 후배들은 우리 후배들은 그런 세월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배들은 이제 우리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해주세요. 하 결국 저는 멈출 겁니다.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소통 안 할 겁니다. 결국은 제 거래처들하고 갈 거는 맞는데 그래도 하 진짜 조금은 더 나아지길 바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세월은 흐르는 겁니다. 그 선배라는 자리까지 갔으면 어른이란 그 자리까지 갔으면 하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후배들을 봐주길 바래요. 이상입니다.